한국 영화계를 결정시킨 최고의 한국 역사에서 사상 최고의 놀이회 염배우시죠. 갑자기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지금 믿어지지 않습니다. 믿어지지 않고 한국 영화계무사상 한국 영화를 발전시킨 최고의 의리다. 이런 말씀하시겠습니다. 아직 경황이 좀 없어요. 결혼해도 좀 하시고 남편도 자식도 없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어려울 때 전화로 통화했던 기억이 안 됩니다. 제가 떡볶이 장소한다고 하니까 신대시라고 나한테 대단하다고 했으면 또 기억이 납니다. 우리 강사 선배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. 굳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날씨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지어 올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강사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렇게 Instead 어떻게 하려고 끝 누가 하려고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